사랑의 마음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로 마음이가 찾아봤을지 마음이라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안녕 친구들, 난 마음이야 오늘은 조금 우울해 왜냐면 내가 아빠랑 놀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고 그래서 토요일이 돼가지고 아빠랑 놀라고 아빠 나랑 약 구하러 가요 하고 아빠를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아빠가 글쎄 아이고, 마음아 아빠가 일주일 내내 일어나라고 힘들어서 지금 조금만 더 자자 이러는 거야 아빠 미워 나는 아빠 기다리고 아빠랑 놀라고 일주일 내내 참았는데 홀, 박수, 복, 끈 토요일 날 아빠랑 놀라고 아빠 미워 아빠는 내 말도 안 힘들어 돌아가고 싶었어 아빠는 내 말도 안 힘들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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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학원에 왔는데 조금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빠한테 원래 아빠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그렇기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아빠는 알았다고 하고 나를 안아줬지만 나는 조금 마음이 미안하고 속장하지만 조금 삐지기도 했어 너희들 두개 됐던 적 있니? 사랑인 마음도 알고 엄마 아빠가 나 좋아하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마음이 섭섭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휴 우리 마음이가 속상했겠네요 속상한데 또 미안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힘든 그런 마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언제나 엄마 아빠가 소중하죠 언제나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속상한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죠 선생님도 그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어...아빠를 이해해주고 싶지만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음...미워!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음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숨 시간 기억하나요? 맞아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좋은 행복한 마음을 꾹꾹 담고요 나에게 나쁜 숨이 홀 나갈 때는 내 마음의 딱딱하고 차가운 속상한 마음이 주르륵 사라지는 마음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마음숨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 밑 위에 우리 친구들 멋지게 앉아주세요 아빠 다리를 하고요 한 손은 입을 막고 한 손은 배에 손을 올려주시고 엄마가 차려주신 맛있는 찌개의 냄새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음...맛있겠다 자 한번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쑥 하고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음...어깨는 높고 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손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들이마실게요 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배가 나오는 걸 확인하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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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좋아요 이제 넷일게요 양손에을 떼면서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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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입으로 호우 내쉴 때는 사랑하지 않는 마음 홀홀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시작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요. 말랑말랑 재미있는 사랑이 가득 흘러넘쳐요. 자 이제 양손을 뜨고 호우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시작 생물같은 사랑이 계속 솟아나와요.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사라져요. 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의 마음 쑥쑥 다 만나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 숨을 쉬었더니 행복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사랑의 힘이 뿜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느껴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 느꼈던 것을 우리 한번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몸으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춤! 마음 춤입니다. 자 우리 사랑의 마음 춤을 한번 춰볼 건데요. 우리 사랑하면 어떤 춤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이렇게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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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그리고 또 어떤 춤이 있을까요? 서로 함께 손을 잡는 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두근두근 콩닥콩닥 이런 춤을 출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춤?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런 춤도 출 수 있죠. 또 이런 춤이 있어요. 무슨 춤?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렇게. 엄마가 안아줄 때 뽀뽀뽀. 이런 동료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사랑 춤을 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춤을 춰보고 우리 마음 선생님들은 어떻게 사랑의 춤을 몸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의 춤을 표현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또 귀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의 힘을 쑥쑥 담고 또 쑥쑥 담은 사랑의 힘을 몸으로 표현해봤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사랑 도장. 이 도장으로 이제 콕콕 내 마음을 찍어볼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이 펑펑펑. 원래 기쁨이 펑펑펑이었는데. 사랑이 펑펑펑.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친구야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사랑의 말을 표현한다면 서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사랑 도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밴드를 가지고 친구와 선생님에게 사랑해요 말을 하면서 내 사랑을 나눠주세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슬퍼하는 친구, 화가 난 친구, 욕심 부리는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달콤하게 살살 녹아내리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원에서, 하나는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밴드 스티커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힘을 마음에 쑥쑥쑥쑥 담아보았는데요. 함께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채트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까 했던 마음 숨 기억하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시작!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요. 말랑말랑 재미있는 사랑이 가득 흘러넣혀요. 자, 이제 양손을 뜨고 호우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시작! 샘물같은 사랑이 계속 솟아나와요.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무슨 힘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힘이 쑥쑥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가 누가 이 사랑의 힘이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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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주노초파남보 마음 빛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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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